에너지홀릭스의 김영문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복잡한 이야기를 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하고 오늘 이야기를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사들이 결정할 수 있는 레이저 시술 시 변수들 중에 파장과 관련돼서 몇 가지를 공식화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그것의 의미만 오늘 잠깐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시작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는 보호의 원자 모델, 에이턴 모델을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보호의 이론에 따르면 팩이 있고 그 주위를 오비탈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일렉트로운이라고 하는 아이가 돈다. 이것이 현대 물리학에서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개념적으로 이해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해를 한번 하시는 게 좋고 전자가 어떤 오비탈을 돌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각 궤도만 돌지 그 중간 어딘가에서 저희가 전자를 측정하거나 말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파동 형태로 가는 그런 에너지가 상세 간섭을 일으킨 지역이 이 지역이고 보관 간섭을 일으키거나 정배수로 정상파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이 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는 도약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을 보호가 각 껍질별로 궤도의 에너지를 특정화했습니다. 어떻게 특정화했냐면 플랑크 상수와의 비례한 에너지로 특정을 했어요. 그거를 영어로는 퀀타이즈 라는 말을 씁니다. 명사로는 퀀텀, 동사로는 퀀타이즈 되었다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어떤 에너지의 값을 정량화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뉴턴 역학에서는 에너지는 연속적이었죠. 저기 100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야구공이 저한테 초속 20mps로 날아오는 경우에 몇 초 있다가 저한테 제가 그 야구공을 잡을 수 있는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에너지가 연속적인 공간, 시간을 통해서 전달되는 과정을 표현을 했죠. 뉴턴 역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 쪽에서 퀀타이즈 되어 있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에너지가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입자가 도약해서 돌아다닌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돌아다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역학을 양자역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퀀타이즈 되어 있는 에너지의 세상, 그것을 양자역학이라고 표현을 하죠. 레이저라고 하는 건 퀀타이즈 되어 있는 어떤 궤도의 전자의 움직임 속에서 에너지가 발산이 되어지고 그 에너지는 포톤의 형태로 나온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포톤은 특정 주파수, 특정 파장을 가진 것으로 표현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곳에 있는 에너지가 이곳에 있는 에너지로 떨어지면서 익사이테이션 되어 있는 에너지가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떨어지면서 일렉트론이 이동하면서 생긴 그 에너지의 차이, 에너지 갭이 포톤 에너지로 표현이 되고 그 포톤 에너지가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로 표현돼서 나오고 이 진동수가 결정됐다고 하는 것은 파장이 결정된 거죠. 그래서 특정 매질이 익사이테이션 되었다가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일렉트론이 이동하면서 생긴 것이 특정 주파수, 특정 진동수를 가진 포톤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베리어블 중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하이 카이네틱 에너지, 로우 카이네틱 에너지의 포톤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또 그 다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의 요약본입니다. 짧은 파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에너지의 운동에너지 값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 카이네틱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런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랜스버스 웨이브 펑션 형태로 표현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조직으로 레터랄 디스트리뷰션 하는 에너지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롱 웨이브 랭스인 경우는 로우 카이네틱 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돌 에너지가 적죠.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롱지트리든널 웨이브 도미넌트하고 버티칼 디스트리뷰션 하는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파장을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지난 시간 이야기를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파장과 깊이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장이 결정되면 에너지 디바이스를 이용한 치료의 95% 이상의 치료 결과가 예측될 만큼 파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파장이 결정되면 깊이도 결정되거든요. 우리가 피부 겉표면으로부터 어느 깊이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할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깊이 들어갈 수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포톤의 깊이와 관련된 팩터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파장과 관련된 깊이만 오늘 좀 이야기를 하면 이 그래프 생각나실 겁니다. Y축에는 Obsorption Coefficient, 어느 정도 흡수가 되는지가 결정되어 있고 X축에는 Wave Length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Wave Length가 짧은 쪽에서부터 Wave Length가 긴 쪽까지 이렇게 있고 지금 크로모포우 중에서 발색단 중에서 해모글로빈과 관련된 발색단을 표시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일견 이걸 보면 어떤가요? 옥시해모글로빈이든 디옥시해모글로빈이든 해모글로빈 쪽은 파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Obsorption Coefficient는 대체적으로는 떨어지는 것으로 표현이 되죠. 물론 이렇게 곡선이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는 파장이 크면 클수록 해모글로빈의 Obsorption Coefficient는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물론 저번에 말씀드렸던 418, 542, 577nm의 파장대는 옥시해모글로빈의 Obsorption Coefficient가 피크치를 치는 그런 곳이 존재를 했죠. 그것이 전반적으로는 파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떨어진다. Obsorption Coefficient가. 그런데 이걸 한번 보실게요. 파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포톤의 Penetration Depth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무슨 뜻이냐면 깊은 곳에 있는 곳을 공격하려면 긴 파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긴 파장을 선택하면 옥시겐 해모글로빈, 적어도 혈관 안에 있는 물질은 긴 파장을 선택하면 흡수가 떨어져서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걸 이 그래프 두 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의사들은 깊은 곳에 있는 혈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냐면 깊은 곳에 있으니까 긴 파장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깊게 들어가려면 그런데 깊은 곳에 들어가는 긴 파장을 선택하면 Obsorption Coefficient가, 헤모글로빈 Obsorption Coefficient가 떨어진다. 그럼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의사들은 어떤 짓을 하느냐. 파장을 건들 수 없으니 에너지 값을 올려서 더 깊은 손상을 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에너지 값을 올려서 깊은 손상을 주기 시작하면 혈관은 공격받을 수 있으나 주위 조직이 화상을 입거나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냉각 장치를 달아서 화상을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파장이 증가하면 포톤의 여행은 더 길어지고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단면 하나를 보자면 이건데요. 이겁니다. 파장이 532에서부터 1064까지 저희 의사들이 많이 쓰는 532, 585, 595, 694, 755, 810, 1064까지 파장별로 쭉 나와 있는데 이 아이들이 파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포톤의 이동, 덱스는 깊어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인데요. 이런 거죠. 어떤 매질이 결정되면 여기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렉산드라이트라는 레이저가 결정이 되면 어떤 매질이 결정되면 의사가 아무리 펄스트레이션을 가지고 장난을 쳐도 옵티칼 페네트레이션 덱스라고 하는 값은 변함이 없어요. 자, 정리할게요. 어떤 매질에 에너지를 줘서 전자가 튀어나왔다가 떨어질 때 포톤이 나오는 걸 우리가 알았죠. 그게 레이저의 원리죠. 그 포톤은 특정 주파수, 특정 파장을 갖고 있어요. 알렉산드라이트 같으면 755나노미터 파장을 가진 포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포톤이 나오는데 그 포톤을 더 깊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의사가 나머지를 다 고정한 값으로 놔두고 펄스트레이전만 가지고 조사하는 조사 시간만 가지고 장난을 쳐서 예를 들면 10에 마이너스 3승 세크 동안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를 쏘든 10에 마이너스 6승처럼 굉장히 짧은 순간 동안에 쏘든 아무리 펄스트레이션을 조작을 해도 옵티칼 페네트레이션 덱스는 일정하다라는 것이 이 그래프가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매질이 결정되면 광학적인 포톤의 여행 깊이는 모두 결정된다.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재간이 없다. 옵티칼 페네트레이션 덱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썸할 페네트레이션 덱스가 아니라 옵티칼 페네트레이션 덱스 광학적으로 결정된 파장에 의한 포톤의 여행 깊이는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오해가 있을까 봐 어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따왔는데 옵티칼 페네트레이션 덱스는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재미없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옵티칼 페네트레이션 덱스를 어떻게 데피니션 했냐면 어떤 포톤의 에너지 값이 100%로 우리가 에너지를 줬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 에너지 값이 100%에서 37%까지 떨어졌을 때까지의 깊이 그 깊이를 옵티칼 페네트레이션 덱스로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은 왜 했냐면 물리적인 약속을 한 거예요. 수학적인 약속을 한 건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일러 상수가 그 약속의 근거입니다. 그 근거를 설명드리고 이 그래프로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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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하기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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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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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하기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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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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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하기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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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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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하기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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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